문제를 아주 단순 명료하게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단칼에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집과 아집과 이런 체면만 내려놓을 수가 있으면 의로시 붕괴 체제를 막을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들어온 데는 조선중앙동화와 같은 그런 메이저 언론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참 정말 제가 제 역시도 여러분들 글을 오랫동안 써온 사람 입장에서 어쩌면 이렇게 나라가 사실을 중시하고 선한 쪽에 여러분들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가장 여러분들 무지막지하게 윤정부를 옹호했던 여러분들 신문사가 조선을 보고 그다음에 중앙일보입니다. 그나마 여러분들 시간이 가면 상황 변화를 민첩하게 알아차리고 그래도 조금 중립적이 되려고 노력했던 신문이 동화일보입니다. 동화일보가 그나마 여러분들 중후반전에 들어가면서 의로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비교적 여론을 그래도 반전시키는 데 조금 이바지를 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전국 보건의료조합에서 여러분들 6월 말까지 만일에 진로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집단 시위에 나가겠다 이런 여러분들 발표들이 있고 난 다음에 비교적 그래도 사슬에서 동화일보가 정확하게 상황을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해 줬습니다. 동화일보 여러분들 오늘 이 사슬을 보게 되면 상황을 간단 명략하게 여러분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의사들이 휴진 카드를 던전 접게 됐는데 이제 정부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사슬이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들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주요 대학병원 의사들의 휴진 철회로 환자들은 한실험을 들게 됐지만 이것은 미봉책일 뿐이다. 미봉책이란 겁니다. 4개월 넘게 이어진 의료위기는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제가 그듭 이야기하는 것을 동화일보가 여러분들 그대로 같은 논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결된 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훨씬 더 악화일로에 있다 이야기. 병원을 떠난 전공이 1만 3천명 가운데 복귀한 사람의 비율은 8%도 안 된다. 수련병원들은 문을 닫을 쳐지고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연구도 중단된 상태다. 이대로 가면 전문의 공보위 군의 간 배출이 끊겨서 향후 5년간은 필수 의료의 큰 차질이 빚어진다. 5년간 수술이 어마어마하게 파열음이 난다는 겁니다. 수술 일정을 못 잡거나 연기가 된다는 겁니다.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년부터 예과 1학년과 신입생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는 상태가 최소 6년을 가게 될 것이다. 의대 정원효과가 나타나기 이전에 의료체계와 의사양성 기반이 붕괴될 수 있다는 것이 의료계 원로들의 진단이다. 정확하게 여러분 이렇게 언론이 무게중심을 잡고 사실을 여러분들 보도해줘야 그래야 국민들 가운데 깨어나는 사람들이 많을까 아니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4개월 넘게 의정충돌 문제가 이어지면서 상황이 악화일로에 있다는 겁니다. 전공이 만 3천 명 가운데 8%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대로 가게 되면 인턴 전공이 전문의 공보위 군의 간 배출이 다 이러면 스탑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의료 대란 해결에 열쇠를 쥐고 있는 전공이들로부터 병원으로 불러들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문제 하나도 복잡하지 않고 간단 명료하다. 전공이 돌아올 수 있게 하는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이야기죠. 복귀한 전공이들뿐만 아니라 미복귀자들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해야 취소를 해주라는 겁니다. 법적인 책임을 굴레를 씌우고 여러분들 그걸 갖고 뭡니까 어떻게 해볼 재미 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심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이들의 배신자 낙인에 대한 부담없이 돌아올 수 있을 것이다. 사직을 택하는 전공이들도 빠르게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복귀 관련 기준도 완할 필요가 있다. 전공이들이 돌아와야 이들과 한몸처럼 움직이는 의대생들도 복귀할 가능성이 커진다. 사실 아마도 의료분야를 잘 아시는 의학전문기자 같은 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밀한 부분을 정확하게 짚지 않습니까 내년 또 입시부터는 제대로 절차를 밟아 의대 정원을 조적하기 위한 입장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의대 정원은 필수 및 지방의로 살리기 수단임에도 2천 명이 타협불가능한 정책목표가 되며 사태가 고였다. 이 사단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윤 대통령이라는 겁니다. 책임을 매나기야 힘든 겁니다. 정부가 이제라도 의사수급축에 전문의원을 두기로 한 만큼 의사들도 합류해서 합리적인 정원정책 수립에 힘을 보태야 된다. 아울러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참여해서 무모한 의대 정원정책이 날 휴유증을 최소화하고 어렵게 쌓은 의료체계 분개를 막아내는 데 전문적인 책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 참 무지하고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이런 붉은색에 놓은 것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사슬이름 오르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몇 분이 여러분 글을 남기지 않았는데 첫 번째 글을 남기신 분이 정확하게 문제를 이 분야를 잘 아시는 분이 글을 남겼네요. 정부가 미복귀 전공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 철회가 아니고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점의 재논의에도 100%는 복귀를 안 합니다. 정부가 필수과를 완전히 회복불령 상태로 망쳐놨습니다. 다른 사안들도 명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선하겠다. 이게 다 공수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부 재정이 바닥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대통령이 연구개발 대폭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이공계 교수들 연구비가 제로운이란 기사를 봤습니다. 지원해 준다는 말은 빈말입니다. 이공계고 의료계고 다 망하는 겁니다. 대체 나락골이 이게 뭡니까? 관료들이 좋아하는 것이 검토하겠다, 개선하겠다, 고려하겠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